어제 박원순 전 시장 측 정철승 변호사가 101살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에게 오래 사는 건 위험하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저희가 전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막말에 가까운 발언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이 벌써 1년 전일 아닙니까? 그 후로 그 가족 그 부인하고 따님 두 분인데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말도 못할 고통을 겪으셨더라고요. 고인에 대한 사죄에 대한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이런 것도 다 가족한테는 아픔이겠죠. 뭐 그런 숱한 복잡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한 변호사의 말을 중계방송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저희 제작진 차원에서도 꽤 고민이 많았대.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 측 변호도 하고 광복회 변호도 하기 때문에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이 뭐 가볍지는 않거든요. 오늘 또 한 명 또 하나의 발언 적정 수명은 약 80살 정도가 한도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죠. 이도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제일 가슴 아픈 조금 특히 거북하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반성하고 생각해 볼 여러 가지 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에서 90세가 가까이 되고 전체적으로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있고 의학계에서는 머지않아 120세 시대까지 온다고 하는데 80이라는 나이를 딱 이렇게 선을 거가지고 어떤 한계를 지어 보인다면 지금 우리 정계에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가장 많이 찾는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40년생이세요. 82세. 그다음에 지금 남북관계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박준원장 42년생입니다. 올해 80세. 그럼 그분들도 이제 집에 가라는 얘기인가요? 상하게 우리가 진보진영이라고 부르는 민주당 진영 쪽에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을 폄하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전에 정동영 유시민 서른 이런 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김영석 우리 명예교수는 지금도 어떤 국가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원로로서 오랜 지혜를 갖고 백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지혜를 갖고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폄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지금 정 변호사가 쓴 글 중에 제일 가상 아픈 게 나는 괜찮다. 팔로워가 300명이 늘었다는데 팔로워 300명 느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싶어서요. 제가 지금 올해 27위입니다. 저기 지정한 연령이 80세잖아요. 53년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사람 입장으로서 강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령자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자꾸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2004년에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60세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17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년쯤 지난 건데 그 60세에서 갑자기 80세로 나이가 또 상향이 조정됩니다. 이게 과연 뭔가 너무 공교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17년 또 지나면 2038년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또 100세로 상향해서 또 비판을 할 겁니까? 아주 이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어떠한 비판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오순 전 지시장 측의 정철승 변호사의 발언 논란 얘기까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 관련 회고록 얘기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오늘 뉴스탑10에서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